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전여친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지 같은 거죠? 그럼 봅시다. 제목 꼼꼼아, 무혈, 혹시 자니? 아니, 나 지금 내 남친이랑 폭풍 야수 중이라 안 잔다. 왜? 네. 원제, 환승이별한 전남친, 결혼하더니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2년 전에 전남친한테 차인 여자입니다. 사귄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 그지 같은 인간이 골프 모임에서 만난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그대로 환승이별을 당한 거죠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키도 안 찰 일인데, 여기서 더 그지 같은 건 그렇게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6개월 됐나?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환승이별 당한 것도 견디기 힘든 미친 고통이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결혼 소식까지 전해져 오니까. 이게 제정신 유지가 되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온 세상이 혹시 나를 상대로 몰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 모든 게 다 꾸미고 거짓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많이 아팠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페인처럼.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려 살이 저절로 7kg나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유지나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고, 계속 이 몸무게를 유지해 나가면서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좀 더 예뻐졌어요. 그냥 안 먹어서 살이 빠졌을 땐 되게 초췌하고 그지 같고 그랬는데, 이게 정신 차리고 운동을 하고 가꾸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니까 금방 탱글탱글해지고 예뻐져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반년이란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의 남친, 저보다 한 살 어린 연하남을 만나기도 했어요. 참고로 전남친 그 자식은 저보다 3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남친의 경우 고등학교 풋사랑을 제외하면 제 생애 첫 남친이랑 마찬가지인데, 헤어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헤어지기 전에 잘 사귀고 있을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 지금의 남친 덕분에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준 사람이죠. 정말 행복했어요. 농담 아니고, 그 새끼가 나를 버려준 게 진심으로 고맙더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인간은 나한테 늘 받기만 하다가 가버린 거구나. 이런 좀 뭐랄까, 씁쓸한 느낌이랄까, 허무한 느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어제죠. 밤 12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이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이상하게 딱 보는 순간 뭔가 쎄한 거예요. 받았더니, 역시나 그 인간이 맞더라고. 신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여하튼, 뭐냐? 왜 전화했냐? 이러니까,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땐 정말 미안했어, 꼼꼼아. 등등등. 일단 개 헛소리를 하길래, 어, 잘 지냈. 끊어. 이러고 끊어버렸더니, 이번엔 장문의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냥, 완전히 차단을 해버릴까 하다가, 일단은, 뭔 개소리를 하나, 한번 봤는데, 대충 그래요. 그땐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거야. 나 사실 아직 너 못 잊었다. 그러니까 너만 괜찮으면, 우리 얼굴 한번 보고, 밥이나 먹을까? 등등등. 문장만 우지게 길지, 그냥 다 똑같은 개소리들 뿐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기 전에, 한마디 보냈어요. 아니야, 오빠, 뭐가 그렇게 미안해. 나 진짜 괜찮다. 우리 평생 거지처럼, 개불행할 뻔했는데, 오빠 덕분에 나도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서, 이제 더 이상 오빠한테, 아무런 악감정도, 미련도 없으니까, 오빠도 이러지 말고, 그 언니랑 아기랑, 셋이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보낸 뒤에 차단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이 인간이 바람을 안 피웠으면, 나는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결혼할 뻔한 거예요. 그것도 저렇게 썩은 똥차랑, 평생 살 뻔한 거죠.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온몸에 소름이 올라온다니까요. 진짜 이 인간이랑 헤어진 거,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뭐 잠수이별, 환승이별 당한 분들, 모두 힘내요. 정말 그렇더라고, 겪어보니까. 똥차가 가면 벤처가 와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지발을 개 못주고, 또 바람피우려고, 이리저리 눈갈도 올리다가, 제일 만만한 전여친한테 연락을 한 거죠. 끌 끌. 이거 100%야. 또 연락 올 테니까 두고 봐요. 혹시 모르니 앞으로 무조건 캡처하고, 통화가 오면 녹음도 해야됩니다. 2번, 캡처해가지고 부인한테 보냈어야지, 남편 관리 잘하라고. 괜히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상간녀라고 고소당할 수 있다니까요. 3번, 남자들 중에 꼭 결혼하고 나면, 지 전여친한테 한 번씩 딱 저지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톡 사진 보면, 지 애새끼 사진을 프사로 한 채야. 아니, 새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아우, 이 썩을 놈들아. 4번, 내가 댓글을 잘 안다는데, 이거는 꼭 달아야겠어요. 저도 쓴이랑 비슷한 경우였고, 그러다 결국 그 인간,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온몸이 박살난 상태에서, 미안했다고 하는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근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어, 사랑을 받는 거야. 이걸 알게 됐고, 완전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거지같은 새끼, 뒤지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요, 만약에, 그 모습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그랬더라면, 지금의 이런 행복은, 영원히 모른 채로 살아야 했던 거겠죠. 진짜, 와, 상상만 해도, 온몸에 털이 쭈뼜어. 개 시껍했네. 5번, 쓴이 입장 100% 공감해요. 내 전남친도 개 양아치라. 헤어질 때 진짜 더럽게 헤어졌거든.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더라고. 내 생에 제일 잘한 일을 꼽아보라면, 최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 그것도 현 기준이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거지같은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 6번, 저거, 지 마누라랑 하기 이제 지겨워가지고 저러는 거죠. 그렇다고 성매매를 하기엔 더럽고 불교라고, 또 돈도 너무 아깝고, 또 그렇다고 새 여자를 만들기는, 이젠 아예 어림도 없다 싶으니까, 제일 만만한 전여친한테 연락을 한거지. 에라이 시키, 퇴익! 7번, 가끔 이런거 볼때마다, 내 미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완전 개양아치, 환승이별 전남친이, 전이, 이러니까, 어, 나 지금 폭풍거시기 중이니까, 말 걸지마 이 새끼야. 이렇게 보내버린거야. 그걸 또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해요. 미친거 아니야. 추가, 며칠 전에 올린건데, 갑자기 뜨거운 반응이 있네요. 깜짝 놀랐고,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위로해주신 분들, 화 내주신 분들, 그리고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솔직히, 문자로 보낸거, 이거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인간 부인한테 보내버릴까, 아니면 읽고 씹어버릴까, 차단할까, 내가 이 새끼한테 어떤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이 풀리고 통쾌해질까, 이런거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렇게 웃으면서 답장을 보낸 이유는, 인간이 지 가정에 만족을 못해 찌질하게 굴때,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걸 대놓고 자랑하는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인배는 아니지만 대인배인 척한거죠. 너 따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거. 물론, 이게 사실인 것도 크게 한 몫을 한거죠. 현 남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부분들, 그리고 인간 분노해줄 가치조차도 없는거, 이거 전부 다요. 팩트야. 솔직히 골프 모임에서 만난 그 여자, 현 부인, 그때는 내 모든걸 다 빼앗아간 느낌이 들어서, 매일 밤 저주를 할 만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참 웃겨요. 사람이라는게 되게 간사하죠. 이제는 전남친에 대한 감정을 다 비워버리고, 내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너무 안됐고 불쌍하더라구요. 따지고 보면 이 여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자기 남친한테 이미 여친이 있는것도 모르고 사귄거 아니야. 또 그런 쓰레기랑 섣불리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불쌍해. 특히나 개별은 난 못준다고. 지금도 봐봐요. 반드시 바람을 피울거라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 가정을 굳이 파탄내가지고, 그 여자가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게 만들고 싶진 않더라구요. 가뜩이나 쓰레기같은 남자아이도 있는데, 그 가정 파탄당하는 여자 진심으로 불쌍했으니까. 어쨌든 그냥 주저리주저리 취기에 한 말인데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환승이별당한 모든 분들, 정말 좋은 사람 꼭 만나가지고 저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댓글 1번 그렇지, 굳이 그런 거지같은 과거랑 엮일 이유가 없어요. 저기 휘말려가지고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굳이 복수를 하겠다며 배우자한테 말을 하니 어쩐 이러면은, 이거 까딱해서 잘못되면 스토커 되기 쉽상이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스토커하는 여자로 찍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집착, 혹은 죽이겠다 등등등 반대 스토커가 될 수도 있고, 복수하겠다고. 2번 야, 여기 댓글 보니까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되게 많구나. 사실 나도 그래요. 스니랑 비슷한 걸 겪어본 사람인데, 진짜 그렇더라. 똥차랑 헤어진 게 제일 잘된 일이야. 조선님이 도와주신 거지. 오지게. 3번 맞아요. 역시 겪어봐서 그런가 스니가 잘 알고 있네. 나를 한 번이라도 배신한 연놈들은 백번도 가능한 법이야. 철새가 거길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것처럼 저런 연놈들도 똑같다고요. 그만큼 이기주의에 완전 개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지들은 그게 또 사랑이라면 되레 더 당당하다 미친 것들? 전이? 이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그게 죄냐고! 이딴 소리를 해요. 4번 태클은 아니고 지금 남친도 오래 두고 봐야 할 거예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인생 아무도 몰라. 겨우 몇 개월 만나가지고 그걸로 벤츠 타령하는 건 좀 오바 아닌가? 적어도 이렇게 친하기에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거지. 5번 그래요. 스니. 우리 다 같이 있네요. 실은 저도 스니랑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 전남친 결혼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지만, 다들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전생의 나라 구한 거냐고. 난리가 났죠. 왜? 알고 보니까 벤츠 인척했던 세상 거지같은 똥차였다 이거지. 물론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지금의 스니처럼. 6번 과거에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줬던 거지같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침몰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 이게 아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엔딩보다 훨씬 더 좋은 결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복수라는 게 내가 직접 해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지 혼자 뒤지는 거. 이것도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원래 그래. 인성이 거지같고 죄가 많은 것들은 굳이 내가 손을 안 드랍해도 남이 대신 죽여주더라고. 아무튼 뭐 잘됐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